네 이도윤이 불러줍니다. 앵콜곡으로 본사랑 네 여보 요번에는 본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떨려야 될 수 없는 끈끈한 사랑 내 마음의 불신같은 소두가 물고 오리들 사랑을 연결해주는 호흡사랑 최고로 멋져요 눈을 뜨면 최고로 생각나고 손에서 잠시라도 놀수도 없네 호흡사랑 기억사랑 못내요 멀리서도 속삭이는 전화통화 마음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그보다 좋은 것은 영상투어 호흡사랑 난 사랑요 롱롱롱롱 손에서 장신하려 놀 수는 없네 혼자 이런 사랑 한몫 외워요 걸리셔도 속상에 전해줘다 가음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그 보다 좋은 것은 역산도요 본사람의 사랑이야 본사람 최고의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